네, 목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나움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장 1절에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움이 이제 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누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나움이 이제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제 어느 때 있었던 사람인지가 확실치는 않아요. 책의 서두에 이제 언제라는 말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럴 때는 항상 내용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잘 추측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는 잘 보지 않죠. 듣기 좀 거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노래 이런 걸 막 듣고만 있었지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본래 더디화를 내시는 분이고 정말 오래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명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늘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들어왔지 용서를 안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는 하나님 절대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걸 거의 듣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할 양 없다는 말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그런 모습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하고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들도 마음이 벌써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서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죠. 죄 짓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뉴스에 봤더니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니 그러니까 모두가 진실,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 자체가 자꾸 흐릿해져가는 그런 세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건데 이런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회개를 하면 내가 깨끗이 용서받겠지라는 그 의도가 정말 마치 회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주일 되면 예배에 가서 목욕탕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꾸정물을 닦아내면서 비누칠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식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확히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게 그냥 말대로 보면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굳이 그럴 거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 역사를 수천 년을 적어내면서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어떤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완악함과 추악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이런 실태를 알게 돼서 우리가 부끄럽고 고개 둘 수 없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바른 관계로 부르실 수 있기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단지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 죄송함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르셨고 창조하셨고 꿈꾸셨던 그 자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자리, 빛과 소금된 자리로 나아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늘 죄 짓는 게 일상이고 그래서 마치 집에 돌아오면 먼지 씻기 위해서 세수하듯 샤워하듯이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리의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죄를 십자가로 말며 해결받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한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게 뻔뻔스러워서 간이 부어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운 교인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를 보고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되는 백성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어둠이 빛을 보면 그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저렇게 살 바에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나 저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우상이더라 그런 거죠.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현상들은 그동안 교회들이 전부 강단에서부터 바른 직면을 하지 못했고 성경에 좋은 것만 먹이고 나머지를 먹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100% 중에 불과 10%도 안 먹은 거예요. 그 10%만 우려먹었던 거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그 사건, 사건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온전히 바르게, 빠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하나님을 금성아지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존 칼빈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는 신앙은 거의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보복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하나님 사랑이시기도 하시고 죄에 대해 단호하신 것도 봐야 되는 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기까지만 본다면 분명히 틀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그럼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 동성애라는 죄악을 고집하고 살아도 그걸 축복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된다. 품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보다 권위가 높다고 하는 교황이 그런 소리를 해대니 이제 이 세상이 더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그 천주교 안에서 지금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했던 모든 짓들이 다 있지만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을 넘어 완전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 풍토 속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지금 쉽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되는 목사들조차 그런 죄를 인정하고 괜찮다고 축복해야 된다고 사탕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저절로 죄를 만들어내는 제조공장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잘 두어야 바르게 잘 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코 해가지고 열 바퀴, 수 바퀴 돌면 우리가 똑바란 데를 향해 자꾸 빗나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의 구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 그냥 여기서만 살아가는 시간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죄와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설득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말씀조차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들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어두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그곳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보내받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새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부장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새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빗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마치 롯의 딸들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 그냥 배우고 익히었던 게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죄악과 음란과 이런 가치에 물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욕기를 우리가 나중에 살피지만 욕 같은 사람은 그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파티를 했다 그러면 그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자식들을 생각해서 자식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기 1장 4절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세 명의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했다.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욕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늘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런 우리 자신 외에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던 세상 관계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과 태도, 내 이런 어떤 몸의 반응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있죠. 나의 부모, 친구, 동료, 내 사회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그 삶에 같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다들 자기 길을 찾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새 사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됐다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감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살아왔던 똑같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와 가치를 따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어제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나의 생각과 습관과 태도를 말씀의 가치대로 바꿔야 돼요. 어제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너무 익숙해졌던 옛사람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결코 한 번에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저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사투리를 평생 써왔다고 해보세요. 그걸 표준말로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받은 표준말을 쓰려면 의도적으로 계속 조심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예인들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사투리를 고치고 표준말 쓰려고 할 때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말은 끝에서 내리면 표준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 집이나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투리가 훅 켜나오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생부터 타락하고 오염된 죄악에 물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를 의식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에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정과 욕망을 따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피계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가르치고 남을 어떻게 모함하는지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타락한 본성 속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게 그렇게 쉽게 떠나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우린 참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리와 명령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로 나를 늘 새롭게 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3절을 개혁한 글 버전으로 보면 여와는 노하기를 더뎌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종종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보통 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죄를 고집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죄인이란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흉합범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쉽게 무시하고 변명하고 욕심을 고집하는 그 작은 죄의 습관을 계속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그냥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죄인을 어떻게 한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외면하고 그 외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끝까지 지옥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고집스럽게 달려간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에 이르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변화된 의인입니다. 정말 그것을 고집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회개 후에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던 그 자리에 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축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죄를 고집하고 살아가고 인간은 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가슴 찢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니 그래서 안타까워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고집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누군가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그래서 심판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분명히 아시니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 뭡니까? 그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역사잖아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까지 동원할 만큼 죄는 심각하고 아주 큰 문제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은 회귀하고 통해하며 죄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자인 거죠. 구원받고 빚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 열방의 제사장 자리 증인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떨어질 자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죄에 대해서 꼬아버리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 무슨 더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그냥 죄 구덩이에 살고 있는 거 욕심 속에 있는 게 어쩔 수 없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죄인과 욕심과 함께할 수 없어요. 10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제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상승배라는 게 무슨 나무나 돌로 다듬어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넙죽넙죽 절하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성경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들을 바꿔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게 우상승배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지 않으시고 죄의 길에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용납이 아니라고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승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와를 알라 힘써 여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이 뜻을 알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그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여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입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을 단번에 없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지만 절대로 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한이 없으시지만 결단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의인들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음서를 통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완전히 그릇된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한다고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욕심을 품고 있는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받아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피우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틀린 말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우상승부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거 있지 않고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자리에 나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라는 거 있지 않고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 걷기를 간절히 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